마지막 3개월째는 1개월은 리서치, 그 다음 달은 생산, 세 번째는 생산된 거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어쨌든 그걸 챕터로 끊으면 이제 그 다음 결과를 또 다시 리세트해서 한번 해보고 이럴 수 있어요. 바꿔서 시도해보는 게 약간 그런 거 먹던 거야? 나 안 먹는데? 내 건가? 기억이 안 나. 되게 멀게 느껴지네. 나 안 먹는데? 응. 응. 어디 안 가? 나? 응. 설날에? 응. 사실 레퍼런스가 많이 쌓였어. 안 해본 거 많이 해보고, 공간 연출도 다 되고, 소리도 되고, 영상도 되고, 다 들어갔고, 그 다음에. 응. 응. 이형뷰 선생님 필요 있어. 네. 예. 아유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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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